오늘은 11년째 빛나고 있는 샤이니의 한 멤버, 민호 씨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샤이니의 멤버로 무대 위에서 미모로 열일하는 민호 씨가 최근 의외의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영화 인낭의 제작 발표의 현장이었는데요. 배우들 사이 민호 씨가 보였습니다. 쟁쟁한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민호 씨는 김지훈 감독의 신작, 영화 인낭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특수 대원으로 분한 민호 씨는 배우 최민호라는 이름으로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무대 위에 그의 모습은 철저히 가리고 거친 남자로 몸을 날린 최민호 씨. 영화 인낭에서의 그는 샤이니 민호와 전혀 다른 그저 배우 최민호였습니다. 글로벌 아이돌이라 불리는 엑소. 전 세계 40개국 팬들을 홀린 엑소 멤버 중 우리를 놀라게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디오 도경수 씨인데요. 영화 신과 함께해서 도경수 씨는 관심병사 원희병 역으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그는 어떻게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걸까요? 저는 사실은 도경수 씨를 저는 엑소의 멤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년 아저씨이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동료가 만든 영화 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되게 처음 본 신인 연기자를 봤는데 뒤풀에서 보니까 그 친구가 엑소의 도경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저 친구가 아이돌이었어? 가수였어? 해서. 무대 위에서 강렬한 모습의 디오. 그의 카리스마 속 특별한 눈빛을 가장 먼저 발견한 영화는. 사장님이 유통기한 지난 건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영화 카트였습니다. 연기 경력이 전무했던 도경수 씨는. 와, 수왕행 가정통신문은 읽어놔 봤어? 첫 작품에서 이미 엑소 디오의 모습을 지웠습니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는 배우 도경수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죠. 대본에 쓰여있던 루게링 연기 한 줄의 지문을 도경수 씨는 어떻게 연기했을까요? 저는 지금 일단은 연기가 너무 재미있고요. 그래서 어느 역할을 하든 악역을 하든 착한 역할을 하든 뭐든 지금 해보고 싶은. 신과 함께 시리즈에 또다시 등장할 도경수 씨. 그의 연기를 빨리 보고 싶군요. 신과 함께 시리즈에 또다시 등장할 도경수 씨는 어떻게 연기했을까요? 신과 함께 시리즈에 또다시 등장할 도경수 씨는 어떻게 연기했을까요? 신과 함께 시리즈에 또다시 등장할 도경수 씨는 어떻게 연기했을까요? 신과 함께 시리즈에 또다시 등장할께요.